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여기 뽑기에 있는 피규어 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피규어가 지금 탑이 한 4층 탑으로 엄청 높게 쌓여져 있는데 대수가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출구를 보시면 출구 틈도 낮고 이렇게 구멍이 딱 이렇게 뚫어져 있죠? 피규어 모양대로 네 그러니까 저기로 피규어를 쏙 쓰면 되는 건데 피규어 랩핑이 좀 감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랩 때문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것도 생기고 잘 나오는 것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도 첫 도전이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피규어는 엄청 많아가지고 떨어지고 이래도 뽑을 건 많겠다 많아서 좋지 뭐 많아서 일단은 rivers 궁금한게 나오신 아닌데 菜자J571 ICH1 одно regiãovere Jones Ramen ბბბბბბბბა 츄가 cidade NatashaJ591 어떻게 해야 되지? 이거 휴대체 돼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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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모르겠다 에이 그냥 잡아버려 아 아쉬운데 기계가 스마일 토이어가지구 스웨이 파트라 투턱치는 안되네요 너무 아쉽다 아 이거 한 방에 쏙 나오는 줄 알았는데 깡비 계속 다 나오는지 어? 이런게 쏙을 면 아 이 타입이 좋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좀 운 좋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싶긴 한데 밥하면 좋았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쥐기가 없으니까 애들이 가벼워가지고 어? 다 줘 어? 나쁘지 않았어 앞에 이렇게 딱 막아 놓는 거지 아 그런데 이러면 보이지가 않는데? 일단 들고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도 못보고 저희도 못보고 어 야 두개는 해봐 이건 아닌데 잠깐만요 어? 하나 꽂혔어 하나 꽂혔는데? 얘 때문에 안보이니까 이상한 가들 해놔가지고 치울게요 치우고 얘를 다시 얇게 잡아서 살짝 딱 들어주면 아우 참 아깝다 이게 투터치가 안되기 때문에 어?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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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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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? 어 찌르기 아이쿠 아이쿠 차고 참을 것 같다 아이쿠 아이쿠 아 일단 만원 다 썼고요 네 다시 만원 더 해볼게요 아슬아슬하고 음 공략을 모르겠어 아직 이제 출구에서 잘 놀긴 하네요 살짝 엄청 얇게 잡아서 아이고 아아 얇게 잡아서 딱 밀어보려고 했는데 어 아니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아 아니면 여기 이렇게 살짝 얇게 하나를? 어 그런 것이지 아 아 오케이 다시 해보자 잡지를 말고 랩을 살짝 한발로 파는거 한 요정도? 그냥 나와버리는데? 공작 차는 데는 조금 걸릴 것 같아 하나 뽑으면 뭐 알겠는데 뽑아보진 못해서 아냐 아냐 그냥 잡아야겠다 다시 잘 잡아서 잡아! 어? 그냥 도망갔는데? 아깝네 그냥 운발뽑기인가? 으이악! 아이 참 티룩해서 일단 네 아 티룩하지마 안돼 이건 탑이 필요한가? 근데 탑에 의미가 있나? 그냥 랩이 있어서 어! 운전해야겠네! 아! 빠져빠졌어 아 좋았는데 어 아깝네요 그러니까 탑 힐터로 걸리면 운전해야 되나? 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 뭔가 출구에서 이렇게 딱 아슬아슬한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답답하네 어휴 아우 답답해 출구이란은 엄청 잘 올라가 자 2만원 썼는데 아직까지는 깐게 응 여기 또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발 좀 들어가줘 좋아 좋아 아아 약간 엄청 얇게 당한 것 같은데 알았어 엄청 얇게 한 요정도? 어 아 아아 찔룩했는데 무슨 얇게 얇게 이렇게 아 알았어 한칸만 뒤로 한칸만 뒤로 요정도 얇게 아우 아우 방향 저거 아닌데 아 아까워 아 방향이 너무 아쉬운데 어 뚜터치가 안되니까 뚜터치면 안되가지고 얇게 요렇게 어 어 이거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어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얇게 해야 되나 엄청 얇게 할게 안잡아서 이렇게 이정도 하면 되겠죠 이정도? 이정도 하면 되겠죠 제발 어잉 나온다 안 돼 제발 들어가 아 아 아니 아 이거 잡아버렸다 아 이거 잡아버렸다 에라이 진짜 하나도 못 뽑겠는데 이러다가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진짜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만 뽑자 하나만 슉 슉 와 와 드디어 하나 나왔다 아 우리 약간 운이 좀 안 따라잡는 것 같아 내가 볼게 아 그래? 각도가 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왜 잘못 잡았는지 번호 안잡았어 해 잡았다 오 뭐야 갑자기 잘한다 해꼬스됐다 갑자기 변신 갑자기 변신 갑자기 변신 갑자기 변신 갑자기 변신다 뭐지? 뭐지? 사실 나의 실력을 숨기고 있었죠 여러분들 하하 못하는 척했던 거 보신가요?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이언맨 저리 가세요 나와 치워진 거면 잘 치워지겠지? 밑에 걸 꺼내자 밑에 걸 꺼내자 나와 오케이 자 아이언맨 아이언맨 숨기고 있는 실력을 보일 때가 됐구만 이런 나왔으면 레전드인데 다른 거 가져갈게요 네 아 이제 실력 발휘 되나? 아 이제 실력 발휘 해야겠다 그래 실력이 너무 감췄다 어? 아 내가 보기엔 이거 터치 잘해야 될 거 같아 못하는 척하기 힘들었군 완전 웃기네 진짜 자 다시 아 이거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중간에 터치를 해봐 응 알았어 알았어 못하는 척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웃기다 뭔가 너무 반전의 드라마 같은 영화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순식간에 한 만원에 3개 뽑았고 응 터치 아우 아 이거 뭐야 어 오케이 터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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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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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러라 질러라 오! 꿩스 타임 어? 어디 여기서 타지? 하지만 꿩스 보디는 이것도 이 정도? 이 정도쯤이야 어? 각자 좀 조개 바뀌었어 어? 저 테이퍼로 되어있어가지고 꼭 꼭 이 정도쯤이야 하하 피규어가 지금 눕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잇 어? 쟤 뽑나? 어? 못한 척하기 힘들었군 하하하하 아 대박이야 아니 아까 그 군이 어디 갔어 왜요? 멈어 나가던 그 김 군이 어디 갔어 다른 사람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하하하 역시 뽑기는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뽁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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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기억 없네 아 개 있네 이럴 시간 됐어 아 쉽구만 아 못한 척 장난 아니었네 너무 제대로 속았다 야 힘들었구만 하하하하 하나 더 나오겠군 하하하하 마지막 만원 해봅시다 여러분들 네 저거 꽂혔으니까 이거 저거 해보고 하하하하 어? 찌르나?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저 테이프를 드는 건가? 하하하하 그럼 얘가 조금씩 드러나도 않아?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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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네 지금 아주 좋습니다 갑자기 기대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하하하하 저 찌르면 대공아가 돼 어 자 이제 이 부분을 오른쪽이 알아서? 네 찌르는 거죠 저 랩 찌르지 말고 하하하하 직계가 이상하게 돌았어 하하하하하 쓸모! 아슬아슬하다 이쪽에서 해야겠다 이쪽에서 잡을 것 같은데? 좋았어! 이 정도지! 호호! 잘한다 이제 간단하네요 참 신기하네요 익숙해졌다 이거죠 이제 방법을 알았다 한 9분 동안 아무것도 못 보나 아 뭐야 왜 못잡아 굳이 세워덩한거 잡아야 돼 이거 딱 머리에 걸리면 좋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던져 좀 애매하네 너무 빨리 던졌다 어휴 어휴 치킨은 생각보다 잘 안 꼬이네 꼬일 것 같으면서도 안 꼬인다 자 이상한거 여기 있는거 뭔지 모르는거 라인 좋네 어 좋아좋아 잡아서 아 아깝다 아 기회가 없네 아 오케이 어 좋아요 첫 도전에 하나 괜찮은데 나름? 셋 넷 다섯개 오오 아마 보니가 더 해줬으면 더 뽑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뽑는 척만 안 했다면 좀 더 뽑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괜찮습니다 첫 도전에 이정도면 그래도 만족합니다 얼굴 정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속속 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네요 네 공략을 찾고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꺼 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하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상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네 화내뱅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